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새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9월 14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와 이번 추미애 사태는 참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둘 다 법무부 장관이죠. 가장 정의로운 사람이 앉아야 할 법무부 장관 자리인데 오히려 이들이 우리나라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또 자녀 문제입니다. 게다가 자녀 문제가 관여된 분야가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는 거죠. 한쪽은 입시 문제 또 한쪽은 병역 문제입니다. 세번째 공통점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기승전 검찰개혁이죠. 조국 사태 때도 딸의 입시 문제라든가 동양대 표창장 위죠. 유재수 비리와 관련한 직권내암용 혐의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뭔가 저항으로 몰고 갔죠. 그래서 조국 수호가 곧 검찰개혁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맞섰습니다. 지금 추미애 문제에 있어서도 여당 측은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급기야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사과같지 않은 사과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도 검찰개혁이 등장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문제와 관련한 글을 올렸습니다. 제 아들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 어디에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라든지 반박이라든지 설명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개혁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깊이 읽고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라는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해서 국민에게 미안하기는 한데 내가 잘못한 것 없고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없다. 물러나지 않겠다. 나는 검찰개혁을 해야 될 사람이니 이 장관 자리를 그대로 지키겠다. 뭐 이런 뜻이죠. 저는 이 추미애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또 검찰개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참 웃었는데요. 역시나 기승전 검찰개혁입니다. 지금 아들 군 병역에 있어서 뭔가 특혜가 있었는가 외압이 있었는가 지금 이 문제인데 이게 검찰개혁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도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뭔가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뭔가 공정과 정의라는 이 프레임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은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이것은 몰고 있는 것이죠. 네. 추미애 장관 깊이 잃고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아주 피력했는데 글쎄요.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해온 검찰개혁이라는 게 대체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 추 장관 아들 수사를 8개월 이상 지연시키면서 핵심 진술을 진술 조서에서 빠뜨렸던 그래서 뭔가 이 수사를 덮으려 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동부지검의 검사, 수사관 전부 영전시켜버렸죠. 대신에 조국일과 수사를 열심히 해온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 다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렸습니다. 이외에도 울산 선거개입 의혹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재인 정권의 비리와 연관된 수사를 해온 검사들 실력있는 검사들 전부 좌천시키는 이런 검찰 인사를 해왔는데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대신에 전라도 출신 인사들을 아주 요직에 안치고 아주 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여왔던 이런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발탁하는 그래서 결국은 검찰 내에서 성공하려면 이 문재인 정권을 겨누는 수사는 하지 말아라 이 정권이 원하는 수사를 하라라는 것이 이 추미애 장관이 준 메시지인데 이것이 검찰개혁인가요? 검찰개혁입니까? 개악입니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대깨문 종족의 토템이 된 느낌이다. 아니면 문재인 교황청 즉 청와대에서 발급하는 면죄부라고 할까? 나도 그거 하나 사둬야겠네. 부적으로 붙이고 다니게. 그것만 있으면 뭔 짓을 해도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다 용서가 되니까. 즉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 있으면 아무리 무슨 특혜가 있어도 비리가 있어도 다 용서되는 이런 희한한 분위기를 꼬집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이 올린 사과문에 대해서도 진중권 교수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는데 도대체 왜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신은 원칙을 지켰답니다. 원칙을 지켰는데 왜 사과를 하죠? 칭찬해 달라고 해야지. 말이 사과지. 불필요한 얘기만 줄줄이 늘어놓고 정작 해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 스킵해 버렸더군요. 장관님께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해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죠. 일단 세 가지만 말씀드리죠. 즉 사과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명했어야 된다라는 지적입니다. 첫째 의원실의 보좌관이 왜 아들 부대로 전화를 합니까? 보좌관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봉급도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죠. 그런 보좌관에게 아들의 뒤지닥거리 시킨 것은 공적 자원의 사적 유용에 해당합니다. 이 부문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지요. 둘째 국방부 민원실엔 왜 전화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했어야 합니다. 아들은 성인입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대에선 다음부터는 이런 건 너가 직접 하라고 지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외압에 부담감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통역관 선발을 둘러싼 청탁에 관해서는 증인이 최소한 3명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일관되게 청탁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아드님이 통역관 선발을 원한다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부분도 해명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심려를 끼쳤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네요. 사과문을 보면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과를 받더라도 그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정도는 알고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추신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더니 이젠 포크레인을 부르네요. 이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자죠. 당직 사병을 범죄자 취급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게다가 실명까지 공개해서 굉장히 공분을 샀는데요. 철부지의 불장난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단독범의 언행으로 볼 수 없다. 분명히 공범 세력이 있을 것이다.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역시나 검찰개혁을 언급을 했는데요. 단순한 검찰개혁의 저지인지 작년처럼 대한민국을 둘러쪼개고 분열시켜 대혼란을 조장하기 위함인지 우리 국민은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추 장관 아들의 지극히 개인 비리 문제를 지금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의 뭔가 농단, 저항 이쯤으로 지금 치부하는 발언이죠. 지금 작년 조국 사태와 똑같이 흘러갑니다. 황희 의원의 이런 범죄자 취급하는 발언은 굉장히 많은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내가 당직병이다 라고 하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이런 댓글들도 많이 보였고 또 여러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는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황희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예 당직사병 실명까지 적시했군요. 범죄자 프레임 만들어서 한바탕 여론조작 캠페인을 할 모양입니다. 아예 문바들에게 좌표를 찍어준 셈인데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이건 시민사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니까요. 우리 사회는 고발당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이름도 감추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피의자도 아닌 개인의 실명을 적시하며 음모론에 가까운 허위사실로 문펜들의 공격을 선동하고 유도하는 짓을 했습니다. 이 용서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네 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추미애의 아들 살리자고 멀쩡한 청년 죄인 만들고 이름 다 알리고 공익 제보자를 이제는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초풀 혁명 정신 대단하다 정말 또 다른 댓글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 불의를 고발한 공익 제보자가 이제 고발의 대상이 되는 세상이군. 도둑 잡을 생각은 아니하고 도둑 신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모는 참으로 이상하고 해괴한 짓거리 하는 저자는 누구인고. 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인권 강조한 정권인 줄 알았는데 자기네 인권만 알고 일반 국민의 인권은 개무시하네요. 추 장관 아들 이름 좀 공개해 주세요. 공개하고 삭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황희 아저씨처럼. 이 댓글 내용처럼 도둑 들었다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는 참 이상한 세상입니다. 이뿐 아니라 뭐 어떤 비리와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왠지 검찰개혁만 외치면 면죄부가 될 것 같은 굉장히 이상한 나라. 네 아주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